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사퇴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 꾸준히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라든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요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발언으로써 지금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결과로 LH2GO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공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국소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국소본의 수사라든가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LH2GO 관련해가지고 현 정권에서 거의 자체 조사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더욱더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수사권하고 기수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골 때리는 것은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현 정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법무부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내부 보고서 내용은 현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뒤통수를 쳤다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제출받은 2020년도 법무부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위 59개 관리과제 중에서 3개의 과제에 대해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자체평가에서 부진했다라고 평가한 과제를 보면은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그리고 5대 중대 범죄 엄단 그리고 서민생활안전 대형안전사고 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에 대해서 법무부가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이후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법무부 보고서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이라든가 특수 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가 되어버리면서 성과 지표인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평가했고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이라든가 알선수례, 알선수제, 횡령이나 배임 등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중대 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진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총대를 메고 앞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무부인데 뒤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중대 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가 거학을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무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정치적인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법무부의 이와 같은 자체 평가는 최근에 그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 범죄 수사는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가 될 경우에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면서 일반 사건이 아닌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거학들이 설치는 부패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부패 완판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법무부 보고서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완전히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할 때 국민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 스스로도 이거 지금 폐지하면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이고 또한 해당 보고서까지도 필요 없이 2019년 이후에 진행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특수부를 지금 대부분 없앴고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렀었던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장도 폐지했을 때 당시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버렸었고 또한 합수단 폐지 이후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비율도 급감을 했으며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입히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추미애가 다짜고짜 합수단을 폐지시켜 버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었고 당시 추미애는 합수단이 없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권세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역시도 검찰에게서 6대 범죄 관련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가는 것인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을 없앤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역시도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이라든가 현 정권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 진짜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은 아니 수사하고 기소권을 분리를 할 것이면 모든 기관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 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거는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그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때는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고 일관성이 없으면 논의가 불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냐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계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은 그때그때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 것이라면서 애초에 수사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초에는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검찰의 특수부로 오히려 강화를 시켰고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을 했고 그러다가 입장을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수사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을 하고 통제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양이라면서 4대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니까 이거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코미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가지고 이번에 LH 사건만 보더라도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검찰의 교육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LH 투자 의혹 관련해가지고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집권 세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수 완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조국이라든가 황우나 최강욱 등 지금 검수 완박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 진영의 피의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검찰에서 나가게 만드는 총매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목적은 나중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그 후에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자기들 진영의 허물을 들추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진짜 목적이며 오늘 문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만 보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 관련해가지고 국민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번 정권의 목적과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next